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리스를 맡게 된 김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품 수십 가들은 서은태 감독님을 모시고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화 만드는 서은태입니다. 네, 그 평화 코드 통해서 수십 가들 감독님에게 궁금한 거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보고 궁금했던 것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어떤 나쁜 기억이 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인물에 가지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서사에 앞선 전사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수십 분의 이야기는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그 쓰신 분의 어떤 그리고 아니면 남의 각이라는 장소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반영된 것 같고요. 그 쓰셨던 분의 공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원래는 전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제작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각이라는 여관, 숙박 없던지요? 저기가 되게 저쪽 공연이 유명한 데예요. 제주도에 막 신은행 가듯이 옛날에 신은행 갔던 옛날에 대한뉴스 같은 거 보면 박정지 중독 영화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개교식하고 이런 그런 쓰임들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인데 노량 배경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진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리모델링이라고 거기에 전시 공간 문화 공연이 됐는데 리모델링 되기 전에 들어가던 한 작업이고 실제로 2명의 퍼포먼스를 했던 분은 배우는 아니고 제 3명인데 많은데 추집을 했죠. 그 물품들을. 본인들이 이제 흥미로운 물품들을 수립하게 하고 리모델링 된 후에 그 공간에 지금 이 영상과 함께 그 수집된 물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저 서사는 여성 서사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글뜬 친구한테 그런 존재 조건을 줬어요. 이주한 여성의 관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선사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 좀 이때 한 20살 남기 땐 여성 두 명이 자네가 와서 이렇게 저를 수집을 했던 이야기였는데 스크린장에서는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 20년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매일 전환에 이제 가축된 거죠. 그래서 저 허거의 사사인데 아마도 그 글 썼던 친구가 어떤 자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수집된 물품들이 이제 그 실제 한 공간에 실제 한 사물들이 이제 전시되는 것과 그래서 저 픽션의 영상이 이제 같이 전시가 공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까 생각을 할까 생각할까 뭐 이런 거고 계시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 작품을 보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저도 보니까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궁금했을 텐데 그 두 환수에 나왔던 인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동의 어떤 특별한 드랩션을 했는지 또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과거의 어떤 소품들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뭐 틀린 것도 그렇고 스타즈와 이들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위해서 어떻게 뭐 또 세팅을 또 추가로 하신 건지 전혀 안 그랬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일단은 고고학자들처럼 발굴하듯이 지하서부터 지하는 놀아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그 위에 숙소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제 누군가 거주했던 목탑방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쳤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뺏고 잡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저게 그 서사가 되게 그 되게 지역적 서사인데 그런 서사에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진행했던 작품이어서 개인한테 굉장히 사전적인 좀 서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스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받았을 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질문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마지막에 영상이 또 난대로 플레이 되잖아요. 진짜 뭐 각오로 돌아가는 그런 뭐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대꾸를 만드는 약식적인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보통은 그게 서사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서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제가 지금 영화 저편을 쭉 보면서 이 섹션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될 생각을 좀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세 번째까지 봤을 때는 원천에 임신을 한 여성의 서사인가? 그래서 그렇게 엮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번째 작품은 되게 보기 있는 작품인데 신체자의 얘기구나. 신체자의 얘기구나.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슷했는데 마지막 작품은 저 개인적으로 감성성이 고양이로 소리다가 지금 현재의 저런 어떤 매직의 특성을 갖고 재현이 되면 나는 물고기로 소리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머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깊은 정교를 만들어 나간 액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숫자를 다 보고 나서 두 인물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들이 좀 더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인물의 다음 이야기들이 몇 년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달렸었는데 혹시 뭐 이어서 작업 계획도 있으신지 이 작품의 어떤 연장판이라든지 그 소위 실험 영화라는 것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미지의 실험이라든가 구조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저만의 영화를 계속 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접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에 대해서 접붙이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객 분들한테 한 말씀하시고 네. 소지까지 관객까지 대화를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대화를 했던 것만 대화를 하고는 중이었는데 그 영화를 다 드려서 감사하고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장갑을. 아텍 장갑을 끼고 대화국이 너무 재밌는 그림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되게 정말 그 딱히 영화제에서 영화상 경우는 처음인데 되게 영화제에 나온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제에 대한 반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킹크 족의 광윤규 배우님, 하른민 배우님, 오인혜 배우님 보실게요. 네, 팀크 족에 관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잘 받고요. 그 분들, 인강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팀크 족에서 남편 역할을 맡은 배우 광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딩크 족에서 남편 역할을 맡은 하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어요. 한숙이 형만 확인해 주세요. 네, 한숙이 형과 마찬가지로 오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훈은 오늘 영화 처음 보신 건가요? 아, 실은요? 저는 링크로 한번 보고. 네, 극장에서 또 처음 보십니다. 우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그 남편이 그 기도하는 의식이 있던데 보면서 좀 웃겼는데 그게 원래 그런 의식이 있는 건지 이게 뭐 아니면 맞는 건지? 어, 실은 촬영된 분량은 좀 더 많아요. 이제 서로 기도를 하고 막 기도의 서툰, 그러나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코믹티적으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요사하게 생긴 물건으로 뭔가 의식을 하는 것 같은 그 장면만 영화에서는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물건이 저도 그날 당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강릉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감독님이 안 오셨어요? 아니요. 자리에 계신데요. 저희 배우들이 참가율이 높아서 저희가 집이 모두 참석할 것 같아요. 강릉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배우님이 생각하는 어떤 딩크족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아직은 아셨는데 이번 역할을 준비할 때 특별히 고민했던 지점이나 좀 더 신경을 썼던 지점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에서 느껴지는 서사가. 또 제가 여태까지 맡아봤던 캐릭터보다는 좀 많을 때가 있는 결혼을 한 캐릭터에서 시나리오를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딩크족이라는 그 소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어떤 친구들을 대강하는 역할이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느꼈고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좀 어렵고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냉동적인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관에서는 뭔가 계속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지점들이었고 그 부분이 아내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지점이라서 저는 촬영하는 내내 그리고 시나리오 테이블 작업할 때도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임무를 그런 무력한 임무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좀 영화를 보고 나서도 좀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혜정 기훈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오늘 제가 두 번째 영화를 보는 건데 연기가 너무 인상 깊어져서 그 초반에 그 아내분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중간부에 들어가면서 뭐 둘 다 가릴 수 없을까라는 뭐 이렇게 대사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부터 해서 아내의 어떤 신경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좀 특별히 힘들었던 거나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어 일단은 그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 모르겠어요. 오빠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 어 아내로써 어 딩크동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어 여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아이에 대한 어떤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차츰 차츰 이 여자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연기를 하면서는 어 제가 평소에는 좀 장난기도 많고 이렇게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분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어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울어버리면 너무 편하게 해소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현장에서도 슛 들어가기 전에 운고 슛 들어가시지 않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너무 쉽게 풀어내지 않으려고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저 우디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 오민혜 배우님이 맡으신 현승 역할이 극 중에서도 되게 유머롭다 하면서 긴장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캐릭터가 어떻게 구상하고 연기했는지 흥분한 특별한 감정 및 디렉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제가 제가 지금 단기기억 상시팀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자고 끝나고 잘 털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려서 그런 것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보여주기를 예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도 굉장히 활용했고 오늘 이렇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때 촬영했던 의상을 듣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제가 예전에는 카드 영업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영업을 좀 살려서 해왔던 것 같아요.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근데 너무 창피해 없고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배우님께서 맞으신다면 실제 원래 존재하는 직업인가요? 그럼요.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감독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감독님이 계시지만 마지막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창문을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인남기포인데 감독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세 분 중에 한 세 분이 감독님이 계시지만 대신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태를 제가 대비해서 감독님한테 제가 안 말할 테니 감독님이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채팅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독님 빨리 채팅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 이건 제가 저도 설명을 배우고 관객으로서 느꼈을 땐 어쨌든 이 부부가 떠나간 공간인데 되게 차갑게 그렸잖아요. 아파트 되게 호화로운 아파트지만 저는 영상이나 분위기에서 모두로써 되게 차가운 공간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아내의 표정도 그렇고 남편이 집을 둘러보는 그런 느낌도 그랬고 근데 아직도 예전에 살던 집에는 온기가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파타지적 인물이죠. 아이들은 파타지적 인물인데 그 온기있는 집에서 남아있는 아이들과 공간을 대비시켜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이 부부가 과연 살려고 했던 아파트라는 공간이 좋은 것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힘들어 얘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시간 한 대상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로 이렇게 상상했어요.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철저한 방역수칙과 네. 건강하게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나가시길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긴장이 들어있는 상태의 템부터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처 영원제 아주 잘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작품 지도갑과의 수집 방향으로 정혜정 감독님이랑 앙가형 생각 디자이너님 보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계시던 질문들 있으시면 빨리 네. 이리미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문리만 네. 우선 영원 너무 잘 봤고요. 관객님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바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네. 정혜정 감독님 한강에 가라앉은 사물들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방식이 현실을 환상의 세계와 연결하는 상상력이 억우적 독특했고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우주에서 과다로 관객을 연시키는 VR 영화와 같은 카메라가 억구도 독특했는데 1인칭에 위치해 놓인 관객과 관객은 어떤 입장일까요? 관객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처음에 살포했던 자신이 한강을 맞춰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감상평이네요. 네. 제가 그럼 먼저 궁금한 거 보고 나서 어 저는 이제 세 번째 보러 왔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 이야기가 떠올려서 작업을 하게 된 건지 네. 어 저는 상당에 관심이 처음에 있었고 사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한강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나 기억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한강을 좀 더 알고 싶어서 2014년부터 동료 작가와 함께 같이 배를 만들어서 한강 안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탐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한강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낯선 구조물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어떤 역사의 흔적들도 발견하고 또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한강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경험들을 기록을 하고 또 드로잉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20년에 거의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그 전에 그렸던 드로잉이나 기록들을 꺼내서 보다가 동시에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 보니까 3D 공부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3D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내가 어 그런 생각했던 이미지들과 기록물들을 모델링 연습하는 겸 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물속이라는 한강 물속 밑이라는 방향의 그런 공간에 펼쳐놓고 가이드가 마치 안내를 하듯이 그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서 대답을 하게 됐어요 네 어 여기 질문은 오디님께 질문 주셨는데 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물고기 이야기가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 이야기인지 가상의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이야기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혹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물고기 이야기 혹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 이야기인 건지 그 제가 영화 안에서 전달했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물고기의 이야기는 제가 받았던 인상들을 어떤 문장으로 풀어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물고기 얼굴이 제 얼굴인데 그거를 그냥 한번 제 얼굴을 한번 입혀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관련 영화 중간중간에 약간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고 그냥 부유하는 존재처럼 그렇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사람의 얼굴에 물고기들이 나이면서 나만 다른 것 내가 아닌 것 이런 제사들 말을 하는데 대사의 어떤 한번 생각하는 의미 해석을 해줄 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전에 한강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한강에 있는 어떤 인간들의 흔적들을 발견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강을 다시 봤을 때 도시 안에서 인간과 한강이란 되게 큰 자연이잖아요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그런 인수공통 감염 감염병이 이렇게 상관하고 있는 시기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대상화하고 타자화시켜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제가 말했던 물고기가 말했던 것도 우리가 계속 나와 타자를 분리하고 대상화시킨 것들을 어떻게 문장으로 약간 지적으로 엮어보고자 했던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을 한 번만 받고 네 마지막에 집으로 가자고 하고 밝아지는데 물 속이랑 물 위를 구분하여 작업 하셨나요? 물 위를 구분하여 작업 하셨나요? 물 속이랑 물 위를 네 이제 저는 저의 의도는 물 위에 있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서 약간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밝아지면서 끝나는데 저는 영화 사실 뮤술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작업을 상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뮤술방 가면 그냥 영상을 계속 우핑을 하거든요 보통 작업을 상영을 할 때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첫 장면이랑 덮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터널을 지나고 나왔을 때 다시 물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약간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강을 새롭게 해준 작품은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관계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관계 분을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약간 삽질하는 기분으로 영상 만들었는데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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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